오늘 전해드릴 뉴스 가운데 이 뉴스부터 먼저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연준의 긴축기조를 측면 지원해왔던 대차대조표,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소정책에 대한 조기종료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네. FOMC라는 용어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방시장공개, 페더러 오픈마켓 커미티인데 오늘 왜 이렇습니까?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인데 이걸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에서 하는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매월 하질 않고 1년에 8번을 하거든요. 그런데 1월에 하고 한 달 어간 지나면 회의록이 시장에 오픈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나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보니까 양적 축소. 그러니까 대차대표라는 게 뭐냐 하면 연준도 이렇게 장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연준이 금융위기 이후에 4조 달러 이상의 돈을 풀었잖아요. 돈을 풀고 나서 그 대가로 뭘 갖고 있냐면 미국 국채라든지 모기지증권 이런 거 갖고 있는데 이게 채권이니까 만기가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만기가 돌아오면 만기 돈 돌아온 거 가지고 다시 재현장하고 재현장하고 해주던 거를 그러지 말고 이게 너무 시중에 유동성이 많으니까 만기 상환받아버리자. 그거를 한 달에 한 500억 달러 정도씩 하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유동성 축소를 한다라는 여론이 있고 주가가 빠지고 부동산이 빠지는 것 같으니까 이 축소하는 거를 좀 줄이든지 그만두자. 이런 얘기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올해 말까지는 그냥 이거 점진적으로 해가지고 종료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금융시장, 특별히 주식시장에는 사실 금리 올리는 거 중단한다든지 천천히 올리는 이런 것보다 사실 이게 훨씬 더 단기적으로는 약발이 있는 재료라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시장에 돈이 풀리고 거둬들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이니까요. 줄이는 걸, 축소하는 걸 줄이는 게 결국 늘어나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룹 지주회사인 SK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난다고 합니다. 최태원 회장은 2016년부터 대표이사회장 그리고 이사회 의장 겸직을 해왔는데 오늘 3월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뉴스입니까?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잘 나가는 그룹 그러면 단연의 SK그룹일 거예요. 하이닉스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다른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고. 그런데 이 SK의 최태원 회장도 잘 나가는 오너 경영자 중에 하나예요. 행보도 좋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통상 주식회사라는 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경영진이 있으면 경영진을 조금 견제하라고 이사회가 있고 이거보다 더 큰 결정은 주주총회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사들 중에 대표를 뽑아서 경영진이라고 하고 대표이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의 수장은 이사회 의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동시에 같이 하고 있는 거야 우리 그룹들은. 이사회 의장이. 대표이사까지 겸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통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정영진 대표이사예요. 그럼 정영진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도 장악하고 있어. 그러면 그 대표이사를 누가 견제를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분리하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 대그룹들은 어떤 경우에 삼성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일사불란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해서 그냥 두 직책을 겸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또 지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스튜디스크 같은 데는 이게 지배구조라는 측면에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응하는 거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행보를 왜 하느냐 일각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이 정보와 이렇게 코드를 적극적으로 맞추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고 사실은 이사회 의장을 그만두고 대표이사로 남는 건 저는 좋게 봐요. 왜냐하면 대표이사는 자기가 사인하고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룹들은 대표이사라든지 이사를 안 맡고 그냥 뒤에 물러나서 조직만 하면서 과실은 다 얻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소유와 경영을 분리 안 할 거라면 분리할 거라면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 분리를 안 할 거라면 본인이 나와서 책임을 지고 경영을 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으라. 이런 측면에서 이사회 의장을 그만두고 대표이사로 남는 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알려진 바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특종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고려대학교 염재호 총장이 공석이 된 SK의 이사회 의장 자리에 취임할 거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경영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최태훈 회장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는 측면에서 사실 대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사회를 다른 분에게 넘기면서 어떤 소유와 경영의 균형감과 또 경영진에 대한 평가도 좀 투명하게 받겠다는 그런 의지라고 봐야죠. 그리고 정부가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종부세 과세를 대폭 강화했는데 이게 오히려 소득 분배 효과는 떨어진다. 이런 분석도 나왔다고 해요. 홍익대 박명호 교수가 작성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소득 재분배 효과에 대한 분석. 이 논문을 보면 보유세는 누진적인 세율 구조를 띄고 있어도 소득 대비 실질 보유세보다는 좀 역진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종부세가 이런 좀 소득 분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와 다른 연구 결과라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소득이라는 걸 기준으로 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소득이란 이제 뭐 비싼 집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인퇴하셨다든지 아니면 준 인퇴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젊은 층들에 비해서 소득이 줄어 있으니까 현재 소득은 줄어 있죠. 소득 기준으로 보면 역진적이다 이런 말씀인데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보면 과연 이 논문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폴드 얘기는 누가 하시려나 이런 지금 댓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빌그레이엄 시빅센터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언팩 2029 여기에서 이른바 폴더블 폰이죠. 접었다 표현은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 폴드를 공개했습니다. 접을 때는 4.6인치 그리고 표면 7.3인치 크기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접었다 표현이니까 아무래도 화면에 좀 문제 생기지 않을까 걱정들 하실 수도 있는데 한 20만 번 정도 이게 한 6년 동안 매일 100번씩 접었다 펴도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삼성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이 220만 원? 1900 몇십 불 정도래요. 원래는 300만 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싼 데 어떻게 한 번 해? 어떻게 사요? 마로? 몰라. 난 아직까지 자신 없어. 이거는 삼성전자에서 협찬이 들어오면 저희가 한 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딱 진열 시켜드리는데. 내릴 때 됐잖아요. 글쎄 이제 그만해야죠.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인 코인빈이라는 곳이 있는데 파산 선언했습니다. 어제예요. 피해 규모가 한 293억 원, 300억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 파산이 올해만 벌써 세 번째라고 하죠. 붐비트, 루빗 이런 회사들이 파산한 바가 있는데 지금 이 코인빈이라는 데는 내부 직원의 횡령 그리고 운영 비용에 대한 부채 증가 이래서 파산을 하게 됐다. 그래서 변호사랑 지금 파산 준비한다고 하는데 피해자들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입니다. 정프로. 딱 1년 전 기억 안 나요? 1년 전에? 1년 전에 비트코인 열풍 아니었어요. 저희가 다뤘었죠. 그런데 진짜 1년밖에 안 된 일인데도 한 10년 전 얘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차감도 없앨 정도로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1년밖에 안 됐군요. 1년 최 안 됐지. 그때부터 후두둑 떨어져요. 뉴스룸에서 유시민 작가하고 등등해서 토론한 게 한 1년 최 안 됐을 걸.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렇게 파산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지금 지하철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모양인데 일단 목동에서 청량이 횡단하는 지하 경전철 이거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이게 상암동 또 평창동도 지나는데 2조 넘게 들어가는 아주 대규모 공사입니다. 이러면 강북 지역 교통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서울시는 기대했고요. 또 지하철 노선 개선할 때 일부 구간은 또 고속화하고 구간 확장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개선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용하기는 더 편해질 것 같긴 한데 이거 서울시에서 지하철 공사하려면 돈이 보통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경제대전망 경제 콘서트 했잖아요. 제가 6시간 7시간이죠. 7시간 조금 넘는 거를 한 두 번의 콘서트 쭉 들었거든. 이상우 의원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서울에 계시는 분들 최상욱 의원인가 서울에 계신 분들 중에 이 우이선 목동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지금 건설 주인인 거 아는 분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동네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역 서울에서도 어떤 특정 지역에 이어지는 어떤 인프라 이런 것들이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상세하게 얘기하시더라고. 저도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식시장보다는 좀 덜 관심이 있었는데 3시간 그냥 줄이 이렇게 들으니까 눈이 좀 띄는 떠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 저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이었는데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실 부동산 가격 결정하는 데 혹은 내가 집 사는 데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 학군은 상대적으로 좀 덜해졌대요. 과거보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학군에 따른 결정은 조금 덜 고려하셔도 된다는 건데 지금은 교통이래요. 이것도 한번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챙겨보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부동산 유산화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도 높이고 임대인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지금까지 웬만한 그냥 월세 한두 개 정도 있는 사람들은 신고 안 한 경우 혹은 신고를 해도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조그만 것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중개 사무소 뭐야 복톡방에서 다 알아서 하고 그냥 그래요. 들어오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투명하게 또 적극적으로 아마 징세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